미안하? 늦어서 미안, 우리 공주님. 충전해줬군요. 너, 너 뭐야? 실버라이닝 김선주 사장입니다. 내 부탁을 들어주면 10억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. 나 김선주 대신 실버라이닝 사장이 되십시오. 왜요? 나는? 진실을 알아야 왜 인골이 됐는지 알 수 있겠죠. 사장님, 진짜 똥통에 빠져 죽는 거야? 시간이 없습니다. 사장님, 진짜 똥통에 빠져 죽는 거야. 한글자막 by 한효정